네,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25일 오전 11시 기준 인천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명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접촉자 12명과 해외에서 입국한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6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이로써 인천 지역 누적 확진자는 4,9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차 백신 접종 대상자 가운데 7만 9백여 명이 접종을 마쳐 접종률은 59.4%로 나타났습니다. 6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